히릿,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트렌드 모니터의 윤덕한 이사님을 모시고 트렌디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160만여 명의 소비자 패널을 보유한 회사이자 행동 패턴을 수집, 분석하는 빅데이터 전문기업 엠브레인의 윤덕한 이사님이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히릿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21년째 열심히 성실히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자 트렌드 작가로 활동하는 윤덕한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코시국 때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었다가 다시 좀 직장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지셨잖아요. 인근관계에 대한 고민이나 직장생활에 대한 고민이 더 늘어났다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시국 이후에 변화된 인근관계의 특징,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혹시 세 가지로 짚어주신다면요? 코로나 시기에 특화돼서 급속하게 변화된 게 있어요. 저희가 이거 리서치로 측정해보니까 신비적 권위가 확 줄어들었어요. 신비적 권위라고 하면 이제 뭐 사회 직위 같은 거 있잖아요. 박사님, 교수님, 목사님. 그 후광이나 직위 때문에 얻는 스피커들의 권위 있죠? 이게 확 떨어졌어요. 대면상에서의 회의나 이쪽에서 있는 권력들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설득이 잘 안 되는 시기가 되었어요. 후배들이 어떤 걸 요구하게 됐냐면 재택근무 상황에서는 비대면이 일상화되니까 근거를 요청하게 돼 있어요. 내가 구두로 얘기한 게 있잖아. 기억 안 나는데요? 긁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대개 선배들이 피곤하게 됐어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두 번째는 대면 소통에 대한 결핍이 크게 증가한 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그래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이 있어요. 2017년, 18년, 19년 때까지만 해도 소설이 계속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계속 안 팔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30%가 넘게 성장한 거예요. 소설 분야인데 그걸 리딩하는 데가 어디냐? SF 장랍니다. 그래서 김초엽 작가님 수석 지도했었잖아요. 근데 그 SF가 정말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러냐? 아니라. 그 김초엽 작가 책을 잘 읽어보시면 가족들을 슬램포니아라고 하는 행성에 보냈는데 빛의 속도를 가도 수만 년을 가야 되는 거기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같이 가서 묻히고 싶다는 것 때문에. SF에서 다루고 있는 게 아주 오래된 아주 익숙한 인간관계를 다뤄요. 대면 상황에 대한 욕구들이 결핍으로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 2023년도도 허락허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금리 고물과 고환이. 일상적으로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시대에는 잦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새 유행하는 현상이 그 무지출 챌린지라고. 맞아요. 네. 아예 쓰지 않는 거. 요 대응이 2030, 4050이 좀 다른데 2030은 점심 식사나 커피값을 줄여요. 실제로 밥도 혼자 먹는 사람도 엄청 늘어났고 4050 세대, 선배 세대는 뭘 줄이냐? 저녁 회식을 줄입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줄여요. 코로나 1년 차, 2년 차 때는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덜 만났다면 이제 자발적으로 덜 만나게 돼요. 대면 상황의 결핍은 계속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코시국의 인간관계 두 번째 가장 특정이고 세 번째 특징은 이 두 번째 특징에서 기준이 나옵니다. 외로움. 심리학 척도를 번환해가지고 현재 2030, 4050을 측정해봤는데 좀 위험한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66.5% 절반 이상이네요. 대단히 높아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심리학적으로는 대단히 좀 위험한 감정이에요. 외로움을 크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낮게 경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통하는 데 일단 문제가 좀 있고 겁나 합니다. 사회적인 신뢰가 확 떨어져 있고 내가 무시받거나 소외됐다는 느낌을 가장 가져요.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감정은 뭐냐면 공격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나 화체 고립의 시대에서 인용을 했는데 거기 실험 상황을 보면 고립을 몇 주 동안 해놓은 쥐 있죠? 이 쥐는 새로운 쥐가 등장하잖아요. 같이 잘 놀고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합니다. 외로움을 일상적으로 높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화가 난다거나 분노를 경험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코시국에서 가속화됐어요. 이게 인간관계에 관련된 세 번째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이건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힐앤 채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가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세련되고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정보를 계속 줘야 되는 거죠. 책에도 언급해 주셨듯 고물과 고금리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지갑을 닫고 지출을 줄이게 되는 이런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특히 떠오르는 자기 개발이 있다면서요? 자기 개발에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면 회사 생활에 필요한 자기 개발을 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자기 몸 관리를 합니다. 돈 관리, 재테크 공부를 하거나 회사 생활을 열심히 안 하겠다는 건가? 아니거든요. 옮기겠다는 사람보다 현재 머무르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체로 뭐 거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환경 자체가 되게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의 방향성이 현재 조직에서 인정반가를 승진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몸 관리, 돈 관리. 지금 투자 시장을 다 죽을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투자 공부 시장은 늘어납니다. 시간과 비용을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데 쓰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걸 계속 올리고 일상적으로 돈을 아끼는 걸 계속 올리잖아요. 이게 의미 부여하고 재미 부여가 다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변화한 트렌드 속에서 스트레스를 또 안 받고 덜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을 빨리 하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이 스트레스와 관련돼가지고는 이 얘기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인간관계는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냐?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나죠. 만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는 기대를 하죠. 이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 사람도 나한테 기대가 있고 나도 이 사람한테 기대가 있는 거죠. 그 기대감에 대한 조절이나 대응 실패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조금 확장해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상대방이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동아리, 조직, 사회, 문화, 국가 이렇게 가면 점점 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게 뭐로 작용하냐면 나한테 주어지는 문화적 역할로 주어져요. 정부가 어떤 식의 정책들이나 지침, 시행령 같은 걸 내리잖아요. 이걸 따라줄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이 기대감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대단히 억압적으로 작용해서 그래서 명절 때 갈등이 여기서 폭발하는데 야 너 취업할 때 안 됐니? 결혼할 때 안 됐니? 이제 애들 낳을 때잖아. 사회적 각본에 대한 역할들이 계속 나오고 여기서 이제 치고 맞는 거죠. 거기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재택근무나 코시국 때문에 인위적으로 거리를 벌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프리.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다시 스멀스멀 기어오르면서 아 팀장이 눈치 봐야 되나? 눈치나 사회적 각본에 대한 생각을 할 텐데 스트레스가 없는 분들 있죠. 기대감이나 역할을 잘 관리하거나 잘 찾아가시는 분들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역할을 잘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하면 상당한 생산성으로 전환도 돼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아 네 봤습니다. 파이야기라는 소설에서 출발한 건데 이차드 파커라는 이름이 벵골 호랑이랑 망망대해서 내가 안 잡아먹히려고 해야 되는데 또 얘가 없으면 외로워. 혼자 있는 상황은 또 견제서 없이 같이 공존해야 되고 이 상황 이거가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실 한 회사에서 20년 넘게 있었는데 되게 나를 괴롭혔던. 괴롭혔다기보다는 과제나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걸 좋아하고 아 나 이분만 없으면 지성대가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있잖아요 떠오르는 분도. 아유 그럼요. 진짜 선배님도 인생의 핵심이. 밤상국 했을 때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맞아요.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후배가 얘기했다는 다 쳤자마자요. 여기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종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이 설득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푸는다. 이렇게 20년을 보냈더니 어느 순간 제가 전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리차드 파커를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여러분 배우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MZ세대. 요즘 세대에게 특히 인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서요.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다른데 이 세대가 경험하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소셜 스크립트. 사회적 각본이 약간 붕괴되는 사건이 2015년에 있어요. 이사님께서 이렇게 트렌드를 읽는 직업을 갖게 되시고 나서 생긴 삶의 변화가 있어요. 트렌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